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느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부르신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뜨시미로다.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와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주인 뺨을 씻기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렐라. 우리 disparitiesplets. 여러분께 진짜로 꼭 만나는 김저씨입니다. 감사합니다.